하하하하 아 근데 약간 늦었어요 빨리 해야 돼 빨간색 돌아서 하나 둘 셋 빨간색 사이다쿨라 하나 둘 셋 불타이다 진달래대 개다리 하나 둘 진달래대 개다리 하나 둘 셋 개다리 마지막 두 개가 나오리라 좋았네요 네 어쨌든 박수 한 번 주세요 예 하나 둘 셋 상대 조언자 자 다음 닌클 한 번 부탁드릴게요 남자분이 싫어 네 남자분인데 니쿨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큰이니까요 어 파랑우사 니쿨이도 줘야 되하겠다는 뒹꽃 어 네 남자 많습니다 날은 어떻게 되세요? 수고란살이요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죠 이라면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어 남성은 할만하네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짜장댄 짬뽕입니다 짜장댄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짜장댄 짬뽕 좋아요 다음 한번 가겠습니다 야구 대축구 야구 대축구 하나 둘 셋 야구 이번 문제 맞춰면 선물을 드릴게요 이번 마지막 문제 얼굴 대 몸에 어렵네요 니콘의 얼굴이냐 니콘의 몸에냐에요 아긴 한데 여기가 나눠서 얼굴 대 몸에 하나 둘 셋 얼굴 얼굴 알겠습니다 어 니콘씨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나 사랑해 나도 어 니콘씨 어 어 니콘씨 네 사랑을 받아줄 어 장관님 아 그렇습니다 진짜 사라구역 한다를 어떻게 딱히 해가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사오를 해주시죠 네 산성해봅니다 산성해봅니다 네 으아아 감사합니다.